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씨나리의 생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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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고씨나리의 방송이 오신 것을 환영해요 자 얼른 들어와요 선착순이에요 유라토끼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목합시다 오목 아니에요 일단 이거부터 일단 이거부터입니다 고씨님 덤비시죠 얼른 들어와요 빨리 두분 두분 빨리 들어오란 말이에요 지금 출책 얼른 들어와요 이게 배경음이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어가지고 배경음을 어떻게 켜야될지 모르겠어 안 돼요 그 출책이 5시에요 그 새벽 5시에 저기 초기화되가지고 제가 새벽 5시 이후에 켠다고 하면은 그때는 출책하면 됩니다 왜 로딩중이지 됐다 한분 더 빨리 들어와요 빨리 들어와요 지금 빨리 들어와요 고씨나리가 이길 준비 다 됐습니다 어제 플랜을 다 짰어요 제가 제가 막판하면서 플랜을 다 짰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씨나리한테 저도 고씨나리한테 저도 네 괜찮습니다 고씨나리가 너무 잘하는걸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한분 더 코인 걸고 하죠 다음판에 오케이 콜 링크님 로딩 뜨시면 트위치 제접 고고 빈자리에 한분 더 헬라님 맨티스님 펭귄짱짜님 유라토끼님 의애님 산딜님 엠냄님 고씨라니니 엘링크님 큐더블리아님 화요이님 아무나 들어와요 빨리 4명이 돼야지 시작을 하지 됐다 시작 레디 고 다음판에 코인 걸겠습니다 음 오목도 해줘요 이제 게임 끝나고 나서는 이거를 한 번씩 해야겠죠 나오세요 오오오오오 나쁘지 않군요 다 하나씩 내야돼 야오오오오오오오 고파위리아티 순서뒤집기 야 골씨나리한테 절대 턴을 안주겠다 야 이런식으로 가겠다 야 야 골씨나리 그냥 카드 한번도 안됐는데 네 가져가요 빨리 페널티로 카드 내장먹기 음 초록 뭐야 성공했어? 와 당연히 실패할줄 아는데 유라님 끝내요 그쵸? 일부러 끝내라고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코인을 좀 걸겠습니다 잠깐만요 클렉시 초급장 룸 개설 들어와요 이제 코인이 걸렸습니다 코인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 옆에도 그 옆에도 아니요 일단 조금씩 골씨나리 코인도 많이 안 모였는데 죽었어 이제 죽었어 이제 죽었어 이제 순서 뒤집기 순서 뒤집기 페널티로 페널티로 카드 2장 먹기 페널티로 카드 2장 먹기 드세요 드세요 일단 4장 드시고 뭐야 내가 먹는다고? 내 패를 안아? 내 패를 안아? 아니 내가 자꾸 먹히고 있잖아 아 이러면 코인 많이 있는데 한번 하고 코인 오링 일어나는거 아냐 아 이러면 망했다 카드 진짜 많은데 빨간색 없을거야 회윤님 어디인가요? 에이 자꾸만 저한테 뭐 주시는데 이런거 많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너뛰기 건너뛰기 아니 좀 카드 좀 내게 좀 해줘요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초록색이 없으시구나 그렇지 아 이거 야 끝났나 어 다행이다 안 끝났다 아 때렸는데 이거 보고 내 패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도전하지 말걸 페널티 먹기 오링당했는데 오링당했는데 카드 진짜 많은 사람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은 이거 카드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임 아니 카드 내구 아니 부지런히 내는데 쌓이는 걸 어떻게 해요 더 쌓였어 기다려봐요 역전 역전갑 보여드리겠습니다 페널티로 카드 두 장 먹기 40초 남았는데 어 그러네 페널티로 카드 두 장 먹기 얼른 내야 되는데 클났났네 시간을 못 봤어 아 망했다 유라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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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내셔야지 뭐하시는 거야 지금 아 다 잃었다 나 코인 다 잃었다 야 코인 48코인이 64코인이었어 나이스라뇨 빨리 내대요 빨리 안 되겠다 다시 다시 들어와요 다시 다시 들어와요 왜 방송을 때 키셨죠 이거 하려고 몇 판 하고 잘려고요 재밌어요 중독이네 아니에요 중독이라니요 한 분 한 분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실 분 안 계신가요 오목 덤벼요 싫어요 오목 안 할 거야 아이디 아 제 아이디가요 어떻게 받더라 고슈 515 친구 초대 고슈나리 보이죠 유저 아이디 고슈나리 영어로 고슈나리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 관전 있으면 저랑 화요인이 오목 되나요 관전이 있나요 여기에 적어주세요 고슈나리 고슈나리 이걸로 친추 걸어주세요 시청자 네 분 많이 안 계시는구만 다들 주무시러 가셨구만 안 들어오시나요 나쁘지 않구만 어 나가셨잖아 주무시러 가셔야 되는가 보구만 관전 있습니다 있대요 어 친추가 온 것 같은데 근데 친구 추가 어 여기 있다 바보 바보님이신가 들어와요 들어오세요 지금 초대했어요 어떻게 하시는지는 아시죠 고슈나리 초대처럼 카드를 많이 모으시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카드를 많이 모으시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뭔소리에요 4등으로 미리 축하하다냐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야 고슈나리 황 황육이 님이 누구예요 야 고슈나리한테 턴을 절대 안주겠다 건너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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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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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을 아니 왜 자꾸 성공을 하는 건데 실패를 해야지 페널티로 카드 내장먹기에 순서 뒤집기에 노랑 야 또 페널티로 카드 내장먹기에 이거는 카드가 적을 때 써야 되는구나 오케이 확인했어 페널티로 카드 두장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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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게임을 아시는구만 파랑 페널티로 카드 두 장 먹기 안 빨강 많이 가져가세요 많이 가져가세요 페널티로 카드 두 장 먹기 숨서 뒤집기 숨서 뒤집기 건너뛰기 이런 느낌입니다 마메님 화요님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많은데 낼 카드가 없다니 건너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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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신다 좋아 페널티로 카드 두 장 먹기 이렇게 카드가 많은데 못낼게 없는거 아니지 그치 좋아요 와 야 야 야 이거 반풀하시는거 아니죠 설마 야 없다 아 아 진짜 방장 공격 카드는 없나 없어요 아 눌렀는데 도전 도전 그렇지 이거지 페널티로 카드 네 장 먹기 음 자 그래도 코인을 얻었다 좋아 코인을 얻었어요 코인을 얻었어요 코인을 얻었어요 코인을 얻었어요 뭐 왜 나 왜 나가신거야 왜 나가신거야 다들 어디가심 아 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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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랑 하는게 아니고 배틀 미니게임에 오목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 이거 관전은 또 어떻게 하는거야 관전 어떻게 하는거에요 관전 관전 어떻게 하는거에요 관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누가 된다 그랬어 모타는디요 그러니까 관전이 안된다니깐 누가 된다고 그랬어 아니 안되잖아 알았으니까 뭐야 이게 아니잖아 안된다니까 안돼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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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프로필에 친구코드 친추코드 몰라요 못기다리겠어요 저 시간 얼마 없어요 난 이거 할거야 이거 재밌어 뭐야 아잠깐만 나 방파한거 아니었어? 아니 왜 시작이 되지? 잠깐만 나 방파한거 같았는데 잠깐만 이장 이렇게 된거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네 아 랜덤으로 갔구나 그래도 맞는건 똑같네 페널티로 카드 두장 먹기 페널티로 카드 두장 먹기 아 진짜 코인 걸린건데 초록 초록 이야 카드 두장 먹기 카드 많이 먹네 좋아요 파랑 제발 4등이라니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곧씨날이 응원하지 못할망정 지금 4등을 하자니 지금 건너뛰기라니 건너뛰기를 왜 해 안돼 건너뛰기 그렇지 그런거지 이게 바로 정인을 승리한다 총서 뒤집기 그렇지 운호 외칠준비해라 총서 뒤집기 운호 외칠준비해 눌러 눌러 아 아 눌렀는데 빨간 빨간 아 오케이 그치 포기를 해야지 3등 2등은 하겠다 저분이 없으시면 카드가 오케이 좋아 그렇게 하는거야 그렇지 그거야 그거라고 자 파란거 나오나 파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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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내라 그냥 파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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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감사합니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겼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 1등 했어요 이게 바로 피지컬 여러분 이게 바로 피지컬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와요 네 들어와요 제가 방을 만든다는 거를 시작을 해버렸네 한 몇판 더하고 이제 방송 종료해야지 초대해 주셔야죠 아니 그냥 해도 되는데 바보님 봐봐요 그냥 초대 안하고 들어오시잖아 컵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오케이 뭐야 검은콩리 어디갔어 레츠고 컴온 뭐야 검은콩리 왜 안 들어오셔 아니면 내가 초대를 해야겠구만 아 주무셔야 되는구나 주무셔야 되는구나 한 판만 해요 한 번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나가셨네 아니면 랜덤이 안 되나 다들 주무셔야 되는구만 오목 덤벼 안 돼요 바보님께서 이거 하시려고 준비 중이신데 나가셨네 젠장 오목은 오목은 화요인이면 제가 기본이죠 기본으로 이기죠 들어와요 일단은 코인 코인을 걸어야지 일단은 들어와요 제가 컨셉 때문에 제가 저드렸던 거지 진짜 지지 않습니다 지금 한 3분 정도 계실 거예요 5분 많이 계시네요 엘링크니 출책 채팅만 못 치는지라 그렇군요 오호오호 포인트작이나 해야지 코인이 걸려있기 때문에 일단 막자 일단 막는 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2만 달성 오 푼스 절대 안 됩니다 음 어떻게 둬야 된다 뭐야 집중을 해야겠구만 화요님을 화요님을 제대로 이기려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 어? 컨셉 지켰어요 제가 컨셉 지켰습니다 컨셉 지켰어요 일부러 컨셉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컨셉 지키려고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안되겠다 못먹으세요 지금 당해가지고 지금 멘탈 나갔어 20승 20승 감사합니다 잘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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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